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고든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연방 하원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우크라이나 정책 논의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아와 함께 일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썬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외교관들에게 줄리아니 변호사를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외교 논의에 대해 개인의 변호사를 참여시키라는 지시에 실망을 했다고 썬들랜드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수사 착수를 의뢰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부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시작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오늘 하원에 출석한 썬들랜드 대사는 국무부의 커크 볼코 전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조사와 관련해 내놓을 발표문 초안을 대신 써주면서까지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썬들랜드 대사가 트럼프로부터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